직진 직진 뒤로 돌아서 러더 쪽 걸고 와야 되요 그쪽 아냐 그쪽 아냐 아 아 으 동네라 이제 좀 더 가서 좀 더 돌아 지우지 못돼 아 현 때가 온 대로 d s 천천히 뚜껑 열릴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뚜껑 열릴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다리 사이에 있어서 아까 불에 걸리는데 어휴 뭐지 반가닥에 뭐가 있었나? 아니야 제꺼 모터가 돈 거 같아요 제꺼 풀업이 약간 돈 거 같아요 아 아니면 철 와이어가 풀업에 살짝 걸렸다가 옆으로 비껴가는 소리일 수도 있겠네. 됐어, 스톱! 스톱!